퀴즈의 퀴즈의 영국 우와! 호랑해! 너무 잘 만들어봤다 진짜로 아 트랙리스트 F과 함께 협업을 우와 동상이다 계속 재생들입니다 이 정도나 들리는 거야 팬들이 다이아몬드 에이즈 근데 비슷하게 잘 만들어놨다 3번이 뭐냐 이거 다이아몬드 에이즈 아닌데 백두백이다 4번이 음악이신 5번이 헤드라이너 다이아몬드 에이즈 3번이 귀여워 전세게 다 합쳐 공치치만 엄청 엄청 맛있구나 가보자 이동해보자 볼 것이 아주 많다고 와 우와 뭐야 대박이야 우와 예쁘다 와 너무 이쁘네 너무 예쁘다 우와 화면 마일 자 가봐 우와 오케이 아주 예뻐요 낮에 팬들이 있을 때 왔으면 재밌겠다 와 와 첫날 상 받은 거 1품권 나왔어 하하하 이게 마지막 본거가요? 2013년 2월달 와 이렇게 15년부터 쭉 있는 거 와 MC2선 멋있다 와 이번 앨범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신세대라서 QR도 검사를 해보는데 뭐하실까요?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나왔어 우와 디노, 민규 이름이 다 있네 와 이렇게 안 되겠구나 예쁘다 완성 어 볼펜 있는 사람 네임펜 있는 사람 없으시죠? 이 안쪽에다 제가 사인해놓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팔에 몇 명 맞아요? 응 아 수백 명? 아 희롯들 가져가라고 써놨는데 가져가겠지? 엄청 많이 가져가겠지? 아 모를 것 같아 뭐를?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거든 이렇게 어 이거? 네 걸어올려고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다네? 그니까 가져가겠지? 가져가 아 집에 가시만 드라이네 이상한 개입 하 하 하 하 하 갈랑하니까 너 가져 라고 적었는데 아 가져갈라나? 하 하 하 하 너무 이쁘게 잘 되어 너무 잘 해주셨다 아 하 하 죄송한데 기다리고 있어서요 조금.. 죄송한데 찍고 있어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또 이런 감성이 있구만이 아 아 아 아 내일모레 끝나네 응 너무 아쉽다 형 여기 좀 더 볼 수 있어? 응 1년이야? 와 대박이다 성순에 다양한 매장의 방 세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또 협업을 또 합니다 너무 구다이지 요번에 일러스트레이터 분 리즈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랑 한거죠 돈오버 띵킹이랑 아 아 예쁘다 이런거 막 그림으로 뽑아놓고 싶어 아 아 아 아 1층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퍼쳐져 있는가 보다 아 아 아 아 아 와 인생네컵 진짜 엄청 많다 우와 인생네컵이네 우리 이거 이거 딱 너무 귀엽다 우리 아 너무 새싹들이다 빨리 이제가 너무 새싹들이다 너가 머리 정리하셔서 지금 어떻게 넘어가서 너무 기대지 마 그렇지 그렇지 아 나 방금 너 공중이 같은 느낌이었어 우리 진짜 세븐틴 세븐이니까 이거는 배경이 밝지 않아요? 응 밝은 버전이 좀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좀 봤습니다 네 아 요번에 그 파랑색과 노란색의 어떤 그 앨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진짜 파이 참 좋은 대학생들 같아 이쁘네 이것도 어딘가 숨겨놓고 싶다고 우와 아 맞다 나 뭐 적은 거 있는데? 자 왜 그럴 수 있는데요 수정 들어갑니다 좋았어 응 좋다 밥 많이 먹어 이게 밥 먹어 밥 먹으래 밥 먹으래 밥 먹으래 저게 뭐야 배고프 맛있겠다 비빔면인가 분위기 너무 좋다 그니까요 완전 그거 같아 부다페스트 응 인줄 알지 다 잘 나왔는데? 너도 잘 나왔어 승강아 고맙스 맛있겠다 이쁘다 여기 저걸 엄청 잘 보이겠다 이쁘다 이쁘다 여기 저걸 엄청 잘 보이겠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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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세븐티 스트리트입니다 너무너무 이쁘네요 저희가 첫 주자였잖아요 아 그렇구나 처음 와가지고 빨리 멤버들한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이쁘다고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고 사실 밤에 와서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낮에 오면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난 근데 밤에 와도 이쁘다 행사를 하는 동안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오셔서 그냥 재밌게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여러분 갈게요 고마워요 야 야 대박이다 맛있다 아 여기 우주공장 유튜브를 만들어 놓은 거구나 트랙스 앤 불러? 뭐야? 어떤 사람 좋지 않나요? 트이긴 했어? 물어봅시다 어 좋아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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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이 트랙이 다 나와 오오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우주영 방을 모티브로 만든 건가요? 왜? 맞아 맞아 방 색깔 자체가 우주영 방이긴 해 데뷔 네네네 올 내려야 돼요 올 내려야 돼 та 꿍꿍꿍꿍팍팍 뭐야 진짜로 7번을 만날 수있는 노래 싫어 해외 와 6번 트랙 너무 좋아하겠다 좋았어 다이아몬드 데이지 아 다이아몬드 데이지 누가 봐도 이거 샤이니 다이아몬드 디지니까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퍼프트 와 너무 예쁘다. 우와! 뭐야? 너무 잘 꾸었다. 진짜 예쁘다. 우와! 우와! 컴이다! 컴이다! 실제 컴이다! 얘한테 물리면서 봐야되면 될 수 있는 건가? 저런 이미지 캐릭터가 너무 잘 나왔어요. 너무 예뻐. 그러니까 저렇게 배경을 하고 찍으면 최고일 것 같은데? 안녕. 너무 예쁘다. 안녕하십니까. 김치! 어? 잠깐만 나 이상하게 나오는데? 어? 거기? 너무 예쁘다 진짜. 자 지금 저는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갈까요 과연? 안에서? 이야 오랜만이다. 왜 이렇게 발음을 해놨어? 저 오랜만이다. 와 가이드 축제 thang 있었을 때 이번 앨범 너무 예쁜 것 같아. 오 이게 진짜 예뻐. 진짜 예뻐. 이번 앨범 예뻐. 이건 누굴까? 우리 그 캐럿받아야 이거 우비 입은. 근데 저는 사람이 누굴까? 아니 그냥 이미지. 그런 거 아니야? 3D인 거 같아. 잘 만들었다 진짜. 우와. 이렇게. 너무 예뻐. 이거 너무 귀엽죠? 진짜. 너무 예뻐. 이거 엄청 귀여운 게 있어. 조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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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귀엽다 여기. 괜찮네.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. 아 거기 아래에 좀 시켰는데. 저도 좋았지만. 이번 앨범 너무 좋다. 대박이다. 너무 약간 재밌겠다. 간다. 재밌을게. 오 야. 너무. 에이 프리스아우 맨. 에이. 네 장? 네 장. 네 장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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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장이라고 하니까. 우리 퓨라 체크 했는데. 네. 네. 맛있어. 나 찍는 게 아니었구나. 나 찍다가 나 이제. 이런데들 다 붙여있어서. 오! 너무 예쁘게 잘 됐다. 이제 이렇게. 방. 동. 여기 글씨 중에 춤출 때가 제일 하고 뒤에가 없어요. 좋다는 거겠지? 잘했어, 잘했어. 이거 형 잘 그렸다. 이거 형이 한 번 안 해. 어, 내가 그렸어. 나 근데 좀 되게 정성스럽게 그리긴 했었는데. 시간 좀 오래 걸렸어. 내 그림, 내 그림 다시 보니까 너무. 잘 그렸는데? 약간 그 어린이 만화책에 나올 것 같은. 그래서 잘 그렸어. 그래서 못 그렸어. 비슷하게. 그랬어. 잘 그렸어. 잘 그렸어. 이거. 잘 그렸어. 감동했어. 아니 많네. 내가 얘기한 거 같아. 두 개명 여기 많다, 여기도. 거기도 많아?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. 저희 자켓 세트를 이용했었다는 게 좀 더 신선했어요. 저번에 그 세대 썸도 너무 잘 되어 있었는데. 이마저마저. 참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때도 좋았지만 오늘도 너무 좋아가지고. 캐럿들이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좀 재밌게 볼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캐럿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. 저기 보면 글씨가 엄청 많잖아요, 편지가. 네네. 이런 것도 보면 참 캐럿 부모님들이 많이 와주셨다. 맞아요. 고맙기도 하고. 완전 빼곡해요. 감동, 감동 그 자체. 트로피 있는 거 좀 약간. 좀 성격하게 되는. 맞아. 우리 이렇게 했었지 이런 앨범도 많고. 되게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 준 회사한테 되게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짱인 거 같아요. 눌러보시면 좋은 시간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지금까지. 좋은데요? 수고하셨습니다. 팔찌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아 7번 트랙 누구? 되게 좋아했겠다. 우지방. 여기서 사진 많이 찍겠네. 아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해놨다. 이거 뭐예요? 이거 다 되는 건가? 소품. 아 소품이구나. 아 소품이구나. 와 너무 좋다. 사실 캐럿들 보러 온 거긴 한데. 호랑해. 안 들렸어. 안 들리나? 왕자가 된 느낌. 왕자가 된 느낌. 아 진짜! 희스토리. 아니. 아 시켰다. 가수있어. 야. 잘하. 잘하. 오케이. 앨범 순서대로. 이렇게 되는구나. 앨범 순서대로. 아, 여기 거울 셀카 찍는 여기구나! 오! 이것도 한 번 찍어야지, 이렇게. 자전거에 달고 다녀요. 아, 여기. 근데 여기 깔끔한 것 같아. 오우제 히트. 오, 예쁘다! 오, 지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거 안아도 되는 건가? 사이버거 appears until Liebe의夏. 이렇게 다 해서her에 더 도착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이을 좋아해 주실 때 musimy 준비했다. 아 돌에다가도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잘 꾸며져 이 스폰이에요 너무 뭔가 캐럿분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어버니까 너무 신경 써서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만의 축제를 캐럿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캐럿 감사합니다